첫 번째는 문자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. 문자 종목 만나볼게요. 첫 번째 문자입니다. SNS 택 가지고 있습니다.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. 매수가가 5,900원입니다. 그리고 30%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라고 뒷자리 10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거 자랑하려고 보내신 것 같긴 한데 현재가가 14,000원으로 뜨거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이런 상승장에서는 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까요? 위원님. 사실 주도주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고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9.8%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다만 좀 보셔야 될 게 이 종목이 꾸준하게 올라갈 때 그냥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습을 보게 되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갔던 종목이 2절에는 다시 또 굉장히 크게 지금 변동성을 키우면서 올라갔다. 그건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눌림을 주면서 기간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이제 거래량도 발생이 되면서 변동성까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은 강소 종목에도 선정이 된 종목에다가 블랭크 마스크에서 매출이 100%가 나타나는 종목인데 극산에 따른 또 수혜주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1월 달 중순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타나게 되고요. 또 CS2020 끝난 다음 시점부터 또는 CS2020 시점부터 IT 반도체 쪽에서 한 차례 조금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은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1월 22일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예정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점이 IT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. 그 전에 미리 올라간 종목들은 그 이후에는 좀 차익 매물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가져가 보시는데 가격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12,000원과 13,000원짜리 이 정도를 지키면서 또 박스권 그리면서 위아래는 흔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흔들리기 싫다 하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스위시를 하셔도 무리는 없겠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본다고 하시더라도 1월 20일 정도부터는 삼성전자 발표 앞두고서 차익 매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차례 수익 매도를 보시는 기관적으로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는 1월 22일이 삼성전자 발표 예정일이니까 그 전에 한 차례 수익 매도를 보시면서 매도가 크게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지 그런 걸 함께 놓고 보시면서 수급적인 모습 동향 같이 살펴보신다면 대량 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꾸준하게 상승 박스를 그릴 수 있으니까 이 전문건 그렇게 대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